오늘은 저 산수에 벌초 하러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동을 걸고 벌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벌초를 영상 담는 것은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오늘 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봅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동을 걸었을 때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때만 풀을 비어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는 풀을 비주시면 안됩니다 지금 나가서 걸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만 풀을 비주시면 안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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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저 잘 봤습니까? 금방 보다시피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만 풀을 빗습니다. 오른쪽 편에서 왼쪽으로 풀을 빗게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위험합니다. 그렇게는 빗지 마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만 풀을 빗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